빠빠빠빠빠우 그러 Stack- pp- mz 유 봐요 자 오늘은 오랜만에 배그를 켰죠 배그가 무료가 되고,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있나 확인 차 그리고 베린이들이 좀 더 많아졌다면 존버를 해도 좀 덜 들키겠지 싶어서 한번 켜봤습니다 알박실 얼마나 lorsquowym 우리가aca 나 몸이 좀 빨간거 같지 않아? 너? мой 몸을 보지 말고 캐릭처 몸이야 오늘 또한 내용이 별거 없으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게 다 나갈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대화를 듣고 있다면 당장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꾸 나가래요? 차를 하나 구해가지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거든요? 한 방에 타. 야 같이 가! 나 죽는다. 내가 죽여줄까? 나 그냥 여기다가 누워있어 그냥. 누워있어. 박아봐. 진짜 해. 아아아아아아악! 잠깐만 기다려 기다려. 어? 야 쏘는데 누가? 누가 쏘는데? 왼쪽에서 쏜다. 야 한참 멀리 있으면서 쏘는 건 대체 무슨 심포야? 아 야 자기장 조졌잖아. 아니면 아까 걔 찾아가지고 죽여? 그래. 아 뭐야. 따라가게 하면 베커 망하겠지? 응. 일단 자기장 보고. 어? 잡혔는데? 뭐야 여기 여기 차 지나가는 거 밑에 애들. 떨어졌어 그 와중에. 물속으로? 어어. 여기 있어? 어머나? 엥! 어머나! 엥! 엥! 죽는다! 뭐하러 가? 아냐아냐아냐. 괜찮을 거 같은데. 그래 나 혼자 올라가? 거기서 죽을 거 아니야. 물속에 떠있어 그냥. 그게 편하지 않을까? 응 이게 좀 더 편하더라고. 나 어떡해. 올라가? 그냥 가. 물론 못 올라갈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쉽지. 그냥 올라가지. 근데 이렇게 된 거? 굳이 크레인 말고 다리 위에 있어도 사실 괜찮거든. 괜히 그럼 올라가지 말까요? 크레인? 아 감자 하자. 한 번 연습은 해. 이렇게 해가지고 싹 내려가면 되는 거잖아. 우이이이이이. 헣! 야 이제 물로 떨어져야 됩니다. 저 피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일로와! 아 원래 막혀있던 곳이에요? 토목 공사했는데 여기? 조진 거 아니에요? 회복력을 일단 하나 먹어야 되나? 차라리 이 초록색 사이로 못 들어갈까? 회복력을 하나 먹고 오겠어. 난 뭔가 도전을 하고 있을게. 아니 상관있어 그냥 하지마. 가만있어! 지저를 꺼! 살려줄래? 어리석고 어리석도다. 있어봐. 회복력 가져갈게. 움직인다 해서 체력이 빨리 닳지 않지? 표본달전 정보. 굿. 뭐야 이거는? 오 드론이다 드론. 오 드론 좀 봐. 좋아. 터트릴 수 있는거야 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 보는건가? 야 나 근데 빨리 살려야돼. 정보. 가자. 오 야 야 되게 미래지향적인 느낌이지 않니? 날렸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건가? 오 모르겠네. 되지 않을까? 살려줘 빨리 살려줘. 아니 이거 하나 가져온거야? 네. 겨우? 네. 일단 한번 해보는게? 어때? 여기 여기 딱 숨어가지고. 날려 날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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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으휴. 몇초있다 터지고 이런거 아니지? 남은거리. 내 주변으로 300미터로만 갈 수가 있네요. 좋은데? 뭐 터트리는 장치도 있는거야? 야 좋은생각났어 임마. 야 다리 밑으로 들어가. 들어간 다음에 이걸로 관찰하는거야. 우리한테 오는지 안오는지. 다리 밑으로 들어가라고? 어. 굉장하지. 이거 이거 회수 못하나? 됐다. 오. 야 일단 나 일단 피 좀 먹고 가자. 아이 뭐 필요한가? 그런가? 아 오케이 오케이. 또 갈거같아. 안녕하세요. 뭐야 방금 드론 날라갔어 드론 드론 드론. 위에 위에 드론. 위에 드론. 싹. 안보여? 뭐? 내가 찍었어. 어디? 여기. 이거 봐봐 내 화면에 있는거 이거. 깜빡깜빡거리는거. 어디? 밑에서 날라간거 못봤어? 어디? 어디? 너무 높이 올라갔어. 너도 올라갔어 드론 확인하고 오바. 아이 뭐이. 새 아니야? 아니야 완전 드론이었어. 야 드론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어? 저거 아냐? 드론이 그렇게 얘기해. 어? 흔한줄 알아. 흔한가? 남아줘. 야 드론 아까운데? 우리 조끼라도 하나 걸칠까? 수류탄 같은거 하나 주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럼 어떡해? 이따가 어떻게 죽여? 죽여. 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내가 자기장 조져버릴거 같은데? 이쪽에 붙을리가 있나? 보통 좌자우거든 좌자우? 아니면 미리 들어가? 아니야 드론 먼저 같이 뛰어보자. 드론 동아리. 아 쉽게. 아니 또라. 야 여기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거든? 막혀있었어 원래? 그래. 왜 이러는거야 우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오오오오오오. 재밌지 재밌지? 이거 막 망가지나? 야 드론 소리 엄청 크게 나. 빨리 밖으로 내보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생중계 생중계. 이야아아아아아. 띠띠띠띠. 김계정 리포터. 지금 어디 있나요? 비비비비비. 에이아이아이아이? 야 이걸로 우리 대가리 깎이는거 아냐? 이야아아아아아아하하하하하. 대박이다. 야하하하. 이거 개웃기네. 얘네들 뭐하냐? 아하하하하하. 드론 동아리야 드론 동아리. 야 썸네일인데 썸네일? 뭐야 이 멍청한 놈들. 내가 내가 찍을게. 드론 앞에 서있어 봐. 야 게임 중독자들의 폐이잖아 이거 완전. 자 이제 한번 가볼까? 근데 이거 300m 넘어가면 연결 끊기나? 터질거 같은데? 터지진 않을거 같은데? 일단 자기장. 자기장 나쁘지 않아? 오야 저기. 저기 있다 정지.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보급이요? 핑핑핑핑. 아유 기름이 없어서 좋다. 그러게. 왜? 너무 가까이 가면 안돼. 야 뒤로가 뒤로가 뒤로가. 끊긴다 끊긴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아 저거 누가 먹지 않을까? 아 먹으려고? 그냥 여기서 기다리자. 길리 같은 거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어차피 뭐 위치는 파악을 했으니까. 이거 근데 혹시 우리 본체 죽으면은 드론은 그냥 드론 나름대로 혼자 살 수 있지 않을까? 아 드론은 또 나의 다른 본체야? 그치 그치 그치. 야 이거 개 재밌어. 그니까. 혹시 모르니까 물 한번 볼게요. 일단 이거 우리 주변에서 날아다니면 안돼. 왜냐면은 우리가 다리 밑에 있다고 이거 홍보하는 거거든? 아 야 이걸로 이 사이에 한번 들어가 보면 되겠네. 들어갈 수 있는지. 괜히 이거 터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 설마요. 안돼 안돼 안 들어가죠. 야 배터리 없으니까 좋네. 그니까. 아 이런 획기적인 아이템을. 드론 인벤토리는 뭐야 근데? 드론 인벤토리? 드론에다가 C4 붙여가지고 폭탄. 아 맞네. 오 야 이 안에도 들어갈 수 있구나. 나 여기 한대. 오 오 오 총 소리 났어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드론 피가 되게 약하다 거든요? 총 한 대 맞으면 아마 터질 것 같은데. 잘 피해. 주의 좀 합시다. 네. 아 야 야 두 가지 맛을 즐길 수가 있네. 뭔 뭔 뭔 뭔. 야 본체는 다리 밑에 있고. 드론은 이 위에 있으면 야 두 가지 맛이잖아 이거. 아니 근데 그럼 우리 본체는 못 보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되지. 아님 나 하나는 내가 들어가 있을까? 티 날려나? 어 뭐야 이거.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왼쪽 누르면 되는데. 왼쪽? 어. 아 움직일 수 있구나. 야 드론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야 야 이거는. 굉장한. 어 야 드론 하나 떴다 드론 하나 떴다 우리 앞에. 해바라기 하고 있다. 해바라기? 아니 저 뭐라 그러지? 민들리 하고 있다. 저기 가서 생진 저거 하고 올까요? 아 저거 그거네. 살아난 놈이네 살아난 놈. 야 야 드론으로 깝치러 가자. 아 안돼. 최대 거리가 안 된다. 가서 인터뷰 따가오죠? 아 그니까 그러면. 오 안돼 안돼 안돼. 야 야 야 나 빨려나간다. 살았나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자기장. 좆가. 드론 회수해 야 가. 일단 일단 위치 가. 야 회수. 회수한다고? 일단 날려놓고 그쪽 위치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가야 하지 않을까? 지금 자기장 1분 뒤면 밖에는. 오케이 오케이. 야 저기 사람 있다. 80 방향에. 오른쪽으로 가자. 내 드론이 지금 상황이 괜찮거든? 아 회수 안 했어? 어 회수 안 했어. 오른쪽 오른쪽에 사람 없어요? 내 지금 그쪽 조화의 방향? 이젠 내가 봐줄게. 그 드론 그냥 뛰어놓고 가면 돼. 근데 한 대 맞으면. 어 뭐야 드론 탔어 드론 탔어 드론 탔어. 여기 보이지? 랩핑 보여? 저기 한 놈 보이죠? 저거 사람이에요? 야 야 니 너무 낮게 날고 있어. 아 그래? 야 그리고 누워있어 인마. 너 총알 맞아 죽어요. 너 죽으면 나도 죽는단 말이야. 보시면 자기장이 여기 되기 때문에. 일단 드론 전진 배치 시켜놓고. 우리도 좀 달려나갈 준비 합시다. 자 갑시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야 어디까지가 경기구역 제한이지? 일단 경기구역 좀 들어가자. 드론으로 들어가 놓고. 그 위쪽으로 한번 봅시다. 완전 뛰어놔야 될 것 같아. 완전 위쪽으로? 어. 우리 그냥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람 없어요. 잘 봐야 돼. 이게 숨은 놈들이 안 보여요. 오케이 갑시다. 야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네요. 일단 조심해볼까? 짜릿해. 일단 들어왔거든. 여기 여기 그냥 숨어. 야 그냥 상황 그냥 계속 보면서. 그럽시다 그럽시다. 드론 드론 띕읍시다. 뭐야 혹시 자기장에 닿아도 피 안 깎이겠지 이거? 이거 아닌가 터질 것 같은 느낌? 어 자기장 바꼈어요 자기장. 아 너무 멀다. 아 씨 이거는 일단 가는 길을 쭉 한번 찾아 봅시다. 뛰는 놈을 잘 캐치를 해줘야 돼요. 일단 여기 앞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여기 뭐지 이거?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까지 뛸까? 하우스까지? 어 하우스까지. 근데 저쪽 숲에 아까. 반대 없었어. 일단 하우스까지 해볼게. 1분까지만 조금 한번 지켜보자. 1분까지만 한번 눈치를 볼게. 드론으로? 어. 아니 내가 날 봐줄래? 어 저기 사람 있다 사람 있다. 어디 어디? 저기 핑 찍었어. 완전 뭔데? 지금 드론 움직이는 거 너니? 아니지 이거? 네 거 아니지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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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다 여기. 아 이 드론은 내 거야 하우스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옆에 있는 거. 아 그래? 깜짝 놀랐잖아 이씨. 들어갑시다. 일단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 왼쪽으로 해야 되나? 모르겠어. 일단 난 직진. 하우스까지 간 다음에 눕자. 이 중에서 누우면 되지 않을까? 자 우리 상황 어떠쵸? 자 앞에 차있고요 우리 앞에 차있어요. 차있으니까 조심요. 차있다 차있다. 어 차 차. 조심 조심. 야 드론 챙겨. 어. 사람을 챙겨야 될까? 드론을 챙겨야 될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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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아 자기장 온다. 그럼 이미 막고 있어요. 제발 탑10까지만 이르러 갑시다. 야 이거 자전거까지 있으면 완전 개이득이겠는걸? 그러게. 자전거 타면서 C 드론하면 이거 완전. 야 드론은 피 안 깎이지? 모르겠어. 야 저기 앞에 사람 있다 언덕에. 어어. 113. 저기 보이지? 핑핑핑. 어 보여 보여 보여. 몰라. 그냥 뛰어. 자기zwolen 어쩔 수 있어. 뒤돌아보면 어짜피 우린 죽어 야 이거 일자로ந정이로 when we go crazy wieder Pues 야 드론 신경쓸 때가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하고ьют. 어머 드론 너무 멀리 가면 안돼. 야 드론 쫒아오 빨리. 갈게? Bild Ten 보시는 게 ob 그러는 게 հ Sí 아악 나 죽었어 야. 조심해 조심해. 야 너 맞아 죽은 게? 어 맞아 죽었어. 움직이지마 움직이지마 야 돼 있구나 여기 하야나한테 죽었지 너. 저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애한테 오른쪽으로 빠지는게 나지 않을까 그래 오른쪽으로 빠져야겠다. 아 unsure 못살리겠는데? 어 살리지마 살리지마 아 근데 너 아 나 저거 나 저기있다 나 봤나보다 자 잠깐 자동차가 자동차가 시선을.. 쟤 혹시.. 어 좀 큰일났다 오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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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선 떨난다 아이디부터 재수없어 님이야 존칭이 님일수도 있잖아 재밌는데요 이거? 히트네 이거 그만하죠 왜 한판 더 해보시죠 어.. 아 재미없는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재밌었어 방금 자 오늘 이렇게 그 게임 중독인 딸과 아들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를 좀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재밌네요 역시 새로 나온 VR 기기가 히트다 역시 메타버스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근데 다들 이렇게 쓰나요? 이 드론을? 그렇지 않을까? 다음에는 4명이서 한번 해봐도 이건 괜찮을지도 음.. 오.. 거의 그냥 레이싱 게임이야 이거 야 그러면 8명이서 게임하는 느낌일 것 같은데? 끝! 유바! 유바! 야! 위퀴! 뚜뚜뚜뚜뚜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좀.. 보후가 주세요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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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 bonnie에요 영상마저 보후가 주세요 안 본다구요? 뚜뚜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버 Wizard traps 고맙